3. 트리팜 자식 테이블 4. 공간 활용도 높고 얼룸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4. 동서가구 베이직 식탁입니다. 가성비 2인 식탁으로 디자인 매우 깔끔하고 가격 대비 튼튼한 제품입니다. 3. 지앤프니처 식탁 세트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사진 입국에 나오고 홈카페 테이블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2인은 나로퍼니처 세라믹 식탁 세트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짐으로 세라믹으로 오염 닿기 편하고 의자 쿠션감 우수합니다. 1인은 3인 가구 대일 원목 식탁 세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2인 식탁 세트로 기본에 충신했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5. 다 mile 아멘